텅텅 빈 내 지갑 방보다 없는 마이너스 통장에 고개 푹 절로 나온 한숨 괜찮아 괜찮아 신경 커 어쩌겠어 그냥 신경 커 눈뜨니 벌써 나 바쁜 사람들 소리 빛나는 졸업장 받자마자 난 백수 괜찮아 괜찮아 신경 커 어쩌겠어 그냥 신경 커 다 컸는데 뭐 할 거니 다가올 미래 계획은 뭐니 좀 놔둬요 이제 막 졸업 내가 뭘 알겠어요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떡볶이는 맵다 순대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 순대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 오징어 튀김은 사치겠지 그래 확실한 건 떡볶이는 맵다 순대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 순대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 오징어 여기가 먹고 싶다는 건 난 나나 아 신경 커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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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어쩌겠어 난 나나 아 신경 커 난 나나 딴딴딴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